자, 201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3월 첫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 마치고 이제 총평 들어갑니다. 일단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사실 1등급을 10% 이상 양산했던 이런 쉬운 수능 기조를 3월 모의고사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고 사실은 2018학년도 수능보다는 절대적인 난도에 비해서 보면 좀 더 쉽다고 여겨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긴 하겠지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1등급이 10%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몇 프로가 1등급이 나오든 간에 거기에 본인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고 만약 그러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해설강의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수능 영어는 수능 영어만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문장 단위 해석 능력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수능 영어를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을 득점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휘가 안 중요하고 문장 단위의 구문 해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게 필요 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충분 조건으로서의 수능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예외 없는 정확한 원리가 잘 습득이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채화가 되어 있어야만 사실 제대로 잘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온습 이거를 그냥 들입한다고 해서 이게 3월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6월에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님을 명심하고 내가 강의하면서도 거듭 반복이 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목표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2학년 마지막에 봤었던 모의고사 결과와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안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겨울방학을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낸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에 대한 원리 확립을 위해서 Reading Skills 개념 완성편을 꼭 여러분들이 들어주길 바라요.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원래가 1차적으로 빈칸 추론이 등급을 가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쪽에서 오히려 고난도, 체감난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빈칸 추론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었던 것 같은데 자, 항상 어쨌든 중요한 건 빈칸 추론 그리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취약하게 또 노출시키는 것이 이번에는 쉬웠지만 요양문 완성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갔겠지만 어휘 문제에 대한 거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써 선방 모의고사,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실제 시험에서 선방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아마 3월도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개념에 대한 정립하고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걸 빨리 보완 작업을 해주기 바라요. 그러한 개념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미션 캠파서블이라고 해서 원래 사실 지금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 연습에 대한 지문 분석 자료야 전 지문 분석을 해서 다 이런저런 출판도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용 교재로서 제공도 하고 하지만 그거와 함께 문제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그래서 나만이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미션 원래 임파서블처럼 보이지만 김기현과 함께면 파서블 하는 것이다 해서 미션 캠파서블로서의 자, 그러한 이번에 EBS 연계 교재를 대응하는 그러한 교재 즉 지문에 대한 분석과 문제 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한 권으로 통합된 이러한 자료와 강의가 이제 3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겁니다. 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의 결과와 함께 부족했던 독해에 대한 개념 문제 풀이의 원리 그걸 바탕으로 한 EBS 전 지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문제 연습 이것들이 병행이 돼서 자, 6월 모의고사 3월 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표라는 수능에 근접하는 결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띈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운도 좋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한 운이 행운이 여러분들한테 착 달러붙어서 껌딱지처럼 들러붙어갖고 여러분들이 럭키해질 수 있게 그래서 럭키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게 제대로 준비를 잘 갖춰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르고 그것에 대한 기회기가 이 3월 모의고사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해설공의 총평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